우엉으로 우엉조림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영양만점 맛있는 우엉달래 잡채는 이렇게 만듭니다. 물 1.5리터 식초 1큰술 섞어주세요. 우엉을 채 썰어줍니다. 길이는 4cm에서 5cm로 두껍지 않게 채 썰면 돼요. 식초 섞은 물에 10분 담가둡니다. 양파를 채 썰어주세요. 겹을 떼어놓으면 조리할 때 편해요. 새송이버섯을 채 썰어줍니다. 길이는 우엉보다 좀 더 길게 썰어주세요. 아사기 고추, 홍고추는 반갈라 씨 빼고 채 썰어줍니다.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아사기 고추 대신 청양고추 넣어도 좋아요. 달래는 뿌리 1cm에서 1.5cm, 잎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진간장 6큰술, 진간장 6큰술, 미림 2큰술, 조청 1큰술 섞어주세요. 10분 담가두었던 우엉은 채에 거르고 물에 헹궈줍니다. 팬에 식용유 2큰술, 우엉 넣고 센 불로 볶아주세요. 지글지글 소리 나면 중불로 낮추고 그때부터 5분 볶습니다. 계속 볶을 필요는 없고 골고루 펼쳐두었다가 타지 않을 정도로 섞으면 돼요. 우엉 굵기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송이버섯, 양파 넣고 2분 볶아주세요. 센불로 켭니다. 양념 넣고 1분 30초 볶아주세요. 아삭이고추, 홍고추 넣고 30초 볶습니다. 맛보고 간은 진간장, 단맛은 조청으로 입에 맞게 조절합니다. 불 끄고 달래 넣어주세요. 골고루 섞어줍니다. 참기름 1큰술, 깨 1큰술 넣고 섞으면 오늘 요리 끝! 우엉 달래 잡채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